이동형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 연휴고, 다음 주는 우리 방송이 없겠네요. 박지희 씨는 명절 전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명절이 너무 안 와서 스트레스죠. 빨리 와서 쉬고 싶은데. 쉬고 싶다. 잔소리 안 듣습니까? 가족들 모이면? 이제 포기하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압박하시다가. 그러니까 관련 여론조사 보니까 미혼 여성들은 언제 결혼하냐는 말이 제일 스트레스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포기하셨군요. 네,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어, 할 거야. 언제 간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별 말 안 하시던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없는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민주당 경선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결국에는 중도 하차를 선언을 했어요.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백위종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충청 경선 결과를 제가 틀리면서 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렇죠.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거, 강원도 경선 이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 맞춰서 다시 신뢰도 상승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맞힌 줄 몰랐는데. 그래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순리대로 흐르는 겁니다. 정세균 후보가 내심 두 자릿수 투표를 기대했는데, 두 자릿수 나온다면 본인의 본거지인 전북에서 한번 대역전을 마련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불가능해졌잖아요. 한 자릿수에다가 그것도 주미애 후보한테 뒤져서 4위. 이렇게 되면 캠프의 동력 자체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캠프에 정세균 캠프에 국회의원들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안 되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캠프 동력 떨어지면 후보도 나서서 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어쨌든 민주당과 늘 함께해온 사람인데, 이제 본인의 정치 인생 마지막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그렇게 해서 당의 분란을 야기한다. 그러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평당으로 돌아가서 정권 연장하는 데 일임하겠다. 그게 순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유불리를 아마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세균 후보가 간뒀으니까.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가 유래진 거 아니냐. 반 이재명으로 해서. 특히 호남표가 이낙연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캠프 분들이 현역들이 이제 또 이재명 쪽으로 많이 갈 확률이 있어요. 이건 뭐 대세가 이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현역 의원들은. 내일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정세균의 조직력을 또 이재명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런 점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정세균 후보가 간뒀다고 해서. 그런 건 없는 거라고.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정세균 후보. 그러니까 전 총리죠. 정세균 전 총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는 것보다 호남 지지 세력이 조금 더 약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이 본인에게는 훨씬 더 뭐랄까요. 좀 유리하다. 이렇게 이 작가님이 분석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워낙 많은 말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덕에 호남표를 많이 얻지 않았냐. 좀 이렇게 한마디라도 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호남의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호남이 또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지금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호남은 역대 늘 전략적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대구 경북 경선 결과가 슈퍼위크 제외한 일반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은 54% 정도 나왔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60% 가까이 혹은 60%를 넘길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굉장히 덜 나온 거죠. 그건 추미애 후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선전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 TK에서 몰표를 많이 받게 되면 호남이 또 몰표를 또 인하긴 하는데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TK에서 이게 몰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호남에서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뭉칠 그런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1차 슈퍼위크 결과를 두고 과반 승리를 했지만 불안한 과반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역시 데레세론을 입증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쭉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불안한 과반이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충청 경선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거지인 TK에 가면 압도할 것이다. 컨벤션 효과 플러스에서 그랬는데 덜 나온 거죠. 그래서 불안한 과반이다 했는데 원래 목표는 슈퍼위크 끝에 40% 후반이나 50% 초반이었어요. 이재명 캠프의 원래 목표는. 그러니까 목표대로 된 거예요. 지난번엔 목표보다 너무 잘 나오고. 그렇죠. 너무 잘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TK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3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사표를 나눠 가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이동혁의 촉 시간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충청 경선에서 이재명이 많이 나오면 대구 TK 경선에서는 추미애가 당연히 많이 가져간다. 그리고 이재명이 적게 나오면 대구에서 이재명이 또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됐는데 이게 뭐 집단지성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의 개혁적 성향의 지지자들의. 그래서 저는 다음 판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재명으로 쏠릴 확률이 높다. 아까 박지시가 이야기한 대로 불안한 과반이라는 게 지금 진보 개혁적 성향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사람들은 결선을 안 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호남에서 이지사를 조금 눌러서 과반을 못 넘기게 하면 결선 투표에 가서 이제 희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략을 좀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전략인데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역전이 가능하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은 사실은 TK가 본거지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경기도가 본거지죠. 수도권이.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표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호남 다음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표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가면 대세에는 아마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사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또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이제 많이 알려진 거긴 한데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의혹에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에 힘을 싣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대장동 건도 그렇고 성남FC 관련 그렇고 형수 욕설이라든가 여배우 건 옛날에 다 나왔던 겁니다. 성남시장 할 때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경기도지사, 수많은 재판, 경찰 조사 이게 다 없는 걸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갖고 온다는 게 글쎄요. 뭐 이미지에 타격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을 지지하던 사람이 이거 보고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큰 의미 없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댓글창에 신유진 변호사님이 또 함께 우리 청취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분 자주 오세요. 그래요? 좋은 의견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예전에 우리 패널로 모시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바쁘시셔서 잘 안 나오시네. 아 소배를 거절당하셨나요 혹시? 신유진 변호사님 듣고 계시면 나와주시고 여러 차례 거절당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윤석열 캠프도 또 소란스러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도 있었고 의혹들도 나오면서 국정원 게이트가 아니냐 이렇게 좀 프레임을 좀 짜서 진행을 해보려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 캠프의 이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프레임 전환이죠. 프레임 전환인데 어쨌든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 언론에서도 받아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성은 씨에 대해서 조성은의 이력 아까 YTN에도 그렇게 이 뉴스 다루던데 사실은 제보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제보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고 팩트가 중요한 거죠? 제보자가 사실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프레임 전환했고 나름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메시지 공격이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데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92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초원 북극집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기춘 씨를 비롯해서 경찰, 검찰, 당시 안기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관건 선거, 부정선거를 획책한 사건인데 그게 선거에 상당한 결과에 상당한 역풍이나 이런 게 좀 불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당시 여권에서 프레임을 어떻게 짜냐면 도청이 더 나쁘다라고 프레임을 짜서 결국 성공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어떤 그런 추억의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때처럼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논저물이기를 좀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동의합니다. 네. 만난 거에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어제 또 이제 S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첫 보도가 나온 시점하고 관련해서 원장님이나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 발언을 가지고 기사가 좀 여러 개가 많이 나왔거든요. 야당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원장님이나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야당에서 당연히 이 말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이 말만 딱 따면 정말로. 뭔가 공작을 보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거든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공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보자가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맞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제보자는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계속해서 분란만 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명이라든지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캠프에서 박지원 원장 그리고 제보자까지 지금 고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당에서는 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로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잇따르면서 지금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면 이게 정확한 피해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팩트나 증거 자체는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공수처나 감찰이나 그런 정도 증거는 나왔다고 보고요.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 손준성이 정말 김웅한테 전달하고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작성했다고 하면 이것은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결과가 나올 테고요. 윤 캠프에서 박원장과 제보자 고발하고 공수처장을 고발하고 이것은 어쨌든 이 사건이 여권이 조작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고발을 통해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여기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 건 때문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지지율도 빠지고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 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 좀 지나면 이게 당내의 암투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홍준표 후보가 더 세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미 김웅 의원은 오늘 김웅 의원실 재차 압수수색한다 하잖아요. 별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도 또 묘하게 두 사람 다 핸드폰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협조를 안 해준다 수사에.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글쎄요. 휴대폰을 좀 너무 자주 잃어버리고 자주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조롱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서 저도 수사받을 일이 있으면 잃어버릴 예정이에요. 6개월에 한 분씩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검이 수사 전환을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손준성 검사가 PC 포렌식이나 직원 조사를 마쳤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검에서는 또 규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컴퓨터 포맷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증거, 팩트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손준성 검사는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보디니 휴대폰도 교체하고 이런저런 하더라도 증거가 좀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이것을 혼자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손준성 검사 입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또 공수처나 검찰 자체 감찰 어떤 수사 결과가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대선이 6개월 앞둔 상황이고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큰 폭탄이 터졌고 이 폭탄의 끝은 어디일지. 그런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고요. 만일 공수처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관련하지는 않았더라도 검찰이 이렇게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이 전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부는 지난주까지는 거리두기를 했었는데 주말을 기점으로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거든요. 그게 과연 국민의힘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말대로 당이 모든 걸 떠넣을 수 있거든요. 문제점은. 그런데 이게 사안의 심각성 대비해서 너무나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게 일각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아니 만약에 여당 인사가 검찰의 중심부와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면서 야당 인사를 고발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가볍게 다뤄지면서 많은 보도가 없었겠느냐 이런 또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여권에 있어서는 지금 본인들이 집권을 했음에도 언론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언론중재법 이런 거하고 더 언론이랑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대한 콤플렉스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언론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언론 때문에 각종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런 생각이 아주 깊게 박혀 있어요. 지금도 언론은 그렇다고 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은 만일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크게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때 어떻게 썼느냐 언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여권 내부에 있습니다마는 뭐 180석이나 갖고 있는 권력 집단은 어쨌든 여권이에요. 그거를 언론 탓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건 남탓하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본인들이 일단 우선 정치를 잘하는 거 그게 목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후보들의 면접이라든지 열심히 경선 레이스를 또 진행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선 레이스가 또 더 진행이 되면 이런 의혹들이 더 과열이 되고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될 텐데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고발 사주권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거리를 둘 것인가 아니면 보호를 해줄 것인가 이거를 입장을 정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파리 때 5개월 헤매 온 것이 윤석열의 오늘날 현주수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곁에 있는 사람들 비판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에 복귀를 못합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지난번하고. 사실 홍준표 의원이 이제 밖에 있을 때는 무소속이었을 때는 김종인 때문에 못 들어왔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는 그냥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좀 비하인 정치권의 뒷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지사랑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좋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만일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이 기세로 이재명 후보가 본선으로 간다면 민주당을 도울 수도 있다는 얘기세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던져주셨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있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는데 굉장히 주기적으로 연락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단식 투쟁할 때도 찾아갔었고 결국은 김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한마디로 단식을 풀었거든요. 그런 여러 여러 인연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좋은 사이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사실은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게 정치거든요. 어떤 정치판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같은 편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 경선 광주 전남 현장 투표 걸쳐서 2차 슈퍼위크 3차 슈퍼위크 또 계속해서 쭉쭉 이어지는데요. 다음 슈퍼위크의 득표율을 공부하십니다. 이 작가님이 더 이상 예측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동의 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지희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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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